안녕하십니까 토종신토부리만 고집하는 엄솔입니다 자 우리 임업인 여러분들 매년 산을 밭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키우시면서 풀관리하고 나무관리한다고 진짜 경비 많이 쓰시죠 자 제가 이제 전 영상에 올린 것처럼 풀을 돈으로 만들어라 풀과 함께 키워라 자 일단 예를 들어 드리는 거라서 일단 간단하게 한번 심어 봤습니다 자 흰 민들레 입니다 하우스 안에서 좀 키웠고 자 지금의 만약에 흰 민들레가 하우스 안에서 아닌 노지에 있어서 관계 없어요 뿌리만 심어도 납니다 자 흰 민들레를 나무 주변에 이렇게 한번 넣어 봤습니다 민들레 또한 이제 약성이 좋죠 찾는 분들 되게 많아요 자 잎도 많이 드시고 뿌리도 많이 드십니다 자 나무 주변에 이렇게 민들레를 한번 심어 보세요 그리고 또 민들레 심으라 했다 해서 막 갖다 놓지 말고 자 흰 민들레 입니다 흰 민들레 뿌리를 약성으로 쓰시려면 흰 민들레 입니다 자 토종 민들레 이 녀석들 또 심으실 때 나무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전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자 천근성 인지 신근성 인지 민들레 뿌리도 어느정도 내려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무 성질과 옆에 심는 애들 성질을 잘 알고 심어야 되요 자 풀도 교환할 수 있는 교체할 수 있는 이런 임업인이 되주시기 바랍니다 산 안에 있는 모든 잡초나 잡풀들 이 또한 내 것입니다 자 내 것인데 아우 이제 애들 안키우고 다른거 키울래 이런 마인드로 바꿔주세요 여러분들 기존에 산속에 산나물이며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아무 생각없이 벌목에서 다 없애버리고 뭐 명이나 눈개승마 막 이런거 막 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존 있는 자원 옆에 여러분들 이렇게 꾸며보세요 자 지금은 민들레가 요만큼이지만 여러분들 영상에서 만약에 이 전체가 있다고 봐주세요 민들레 꽃 또한 피면은 보기도 좋고 이 또한 테마가 되겠죠 자 제가 물러나면 물러날수록 나무 주변이 넓어 보일겁니다 자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나무 주변에 민들레가 많이 세력이 형성될겁니다 자 이곳은 민들레 포토존이 형성되며 엄나무들은 풀 걱정 없이 쉽게 키울 수 있겠죠 찾아오시는 분들은 사진 찍고 즐기셔서 좋고 또 민들레 좀 필요하다면 캐주세요 잎도 좀 따서 약선요리 같은거 이렇게 만드셔서 나물 묻히듯이 해서 나눠 드세요 자 그게 바로 109 농법입니다 10개의 작물을 키워서 9개를 줘라 원래 내 것이 아닌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두렵순 만큼은 1도 저는 깎아주지 않고 서비스 없습니다 여러분이 풀관리 안한 만큼 돈을 절약했다고 생각하시면 나눔하는거 안 아깝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이 길을 또 올라가주면서 걸어가주시면서 또다시 새로운 길이 나겠죠 그리고 정있는 소비자들은 새로운 길을 올라가면서 자라고 있는 또 우리 나무들 주변을 이렇게 한번 쓰담아 줄겁니다 어휴 왜 이렇게 여기 감아올라가는 풀들이 많을까 자풀들이 많을까 하시면서 내 동생 내 부모님 내 삼촌 내 이모 내 형농장처럼 이렇게 관리를 해주실겁니다 자 여러분들 농원은 항상 오픈농원을 만드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문화관광세상입니다 찾아와서 즐기고 가는 그런 농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임업 성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